아주 머나먼 옛날. 몹시 불행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만 빼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다. 돈이 많은 데다 금은 부하로 가득한 멋진 궁괄에 살았고, 왕국은 평화로웠으며 백성들도 풍족하게 잘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두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랑으로 돌봐줄 그들만의 어린아이를 기다렸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늘 왕은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왕비는 그런 왕을 보며 한숨 지었고, 둘 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금관을 쓰고 왕좌에 나란히 앉아,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영주 귀부인과 사신들이 예를 갖추는 동안, 줄곧 예의상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왕과 왕비라는 지위 때문에 늘 자기 감정을 숨겨야만 했기에, 이럴 때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목욕하러 갔을 때였다. 신혈일 물린 왕비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물 위에 떨어진 들짝미 꽃잎들을 가지고, 할 일 없이 장난을 치며 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개굴개굴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비님 기운내세요. 당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 누구세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흠짓 놀란 왕비가 소리쳤다. 뒤를 보십시오.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을 뿐이니 겁내지 마세요. 왕비가 뒤를 돌아보자.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왕비는 차갑고 축축한 개구리가 무서웠다. 하지만 천성으로 보나 자란 환경으로 보나 무척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라 겉으로는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몸이 살짝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구리 선생님. 왕비가 말했다. 당신이 알고 있다는 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작고 귀여운 아이를 갖는 것이지요. 개구리가 대답하자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개구리가 계속 말했다. 창가에 저 아몬드나무까지에 매달려 있는 초록잎들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긴 합니다만. 왕비가 의아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 잎들은 점점 색이 바래고 시들다가 겨울바람이 불면 전부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되겠지요. 하지만 봄이 찾아오면 다시 잎이 돋기도 전에 그 가지에는 분홍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거예요. 바로 그 꽃을 왕비님께서는 품에 안겨 있는 아기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한 줄기 햇살이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내리비쳤고 왕비는 그로 인해 눈이 부셔 잠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왕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개구리는 온대간대 없이 앙증맞은 장미꽃잎들만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